왜? 아냐 너 빨리 강서방 내리고 집에 가 그게 무슨 소리야? 왜 오자마자 가래? 지금 화장실에 네 아들이 있단 말이야 뭐? 그게 무슨 소리야 화장실에 내 아들이 있다니 내가 어제 말했잖아 네 아들 본 거 같다고 근데 걔가 진짜 네 아들 맞더라고 내가 다 확인했어 엄마 미쳤어? 그럼 어떡하니 궁금한데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우리 집에 있다고 그것도 화장실에? 어 내가 오늘 봐준다고 데리고 왔어 내가 엄마 때문에 미치겠다 진짜 그러니까 빨리 강서방 데리고 집에 가라고 빨리 아니 나중에 봐 엄마 아기가 화장실 맞죠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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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요 순진 씨? 아! 아! 갑자기 배가 아파요 아! 배가요? 배가 어떻게 아픈데요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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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가끔 위경련일어났는데 지금 그런가 보네 위경련이요? 어! 아 내가 연락도 없이 왔다고 짜증을 좀 냈더니 애가 스트레스가 받았나 봐 승주 씨, 일어날 수 있겠어요? 업혀요, 병원 가게. 일어납니다. 가방, 가방, 가방. 감사합니다. 장모님, 저희 그럼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. 그래. 얼른 가, 얼른 가. 죄송합니다.